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천명 정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소수의견 쪽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의사 수를 저런 식으로 크게 증가시키게 되면 아마 의료비 폭증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처리 방식 이게 너무나 거칠고 잘 준비가 안 된 부분에 좀 놀랐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집하는 모습에 놀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놀랐고 그다음에 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진로에 크게 시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단순히 의사들 숫자를 증가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한국사회를 한 걸음 더 이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의사 정원을 2천 명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나 그런 장관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의 경쟁력이 저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2천 명 정원 결정에 관련된 근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을 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관리들이 다 뒷받침하는 그런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경험이 미숙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과거에 엑스포 유치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황 인식이나 상황 판단 능력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정도 증가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사전 준비가 더 야무지고 탄탄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저분이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시구나. 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근거로 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체가 빈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 의젠다를 꺼집어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온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정부가 법원에 제출 요청에 따라서 제공한 2천 명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보도자료 성명수가 3분의 2라는 거죠. 의사단체가 여러분들 아마 법원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난리법석을 치면서 치밀함도 없고 섬세함도 없고 좀 객관적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리라는 걸 그런 사안과 관계없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거칠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천 명이란 정원 규모가 결정돼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법원에 여러분들 이 자료가 제공되면 법원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원고 측이 복사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예정된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한 곳임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가운데 37건이 공개된 자료인데 대부분이 아마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예를 들면 성명서 그리고 언론사의 취재 보도 이런 부분들이 6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없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공개된 자료고 그러니까 보도자료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브리핑 이런 것이 열 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천 명을 산출했느냐에 대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5월 10일 브리핑에서 전문의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제출된 것은 전문의 회의 결과 문서였다. 도저히 여러분들 회의록도 없는 것 같고 회의록에서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나 숙의 과정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옛날에 익숙했던 방부식으로 그냥 뭐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뭡니까 그냥 너를 감방으로 집어넣어야겠다 하면 그거 정하고 결론 정하고 그다음에 그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익숙한 방법이고 예상된 방법이거든요. 대학별 정원배정을 논의한 의대학생정원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배정위 명단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배정위원 명단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없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정신자세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정감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얼마나 이런 뜨거운 주제입니까. 그러면 일처리를 이렇게 헐술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 이야기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이 수기를 해 가지고 2천 명을 늘릴지 2천 명을 늘릴지는 제가 잘 아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잘 숙여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총선 전에 그 이슈를 여러분 꺼내 가지고 아마 수십만 수백만 표로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멀쩡한 대학병원들이 지금 경력난을 겪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봉급을 못 주고 간호사분들을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1순에 나서 가지고 그냥 폼을 잡고 멈니까 그냥 얼음장을 놓고 하는 얼마나 미숙한 거다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되면 조금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제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조금 제쳐두더라도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일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어떻게 이따위로 처리하냐 이야기예요. 세급으로 밥을 먹고 살면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관련자들도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딱한 겁니다. 이제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밀실에서 여러분들 그냥 결정해가 밀어붙인 거가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밀어붙이고 이런 게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총선전에 서둘렀는지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이제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게 되면 의사단체 측이 여러분들 원고 측이니까 원고 측이 회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열람 복사나 이런 걸 법원 허락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2천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당연히 없죠. 2천명이 정치적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2천명 정치적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겠냐 이야기죠. 2천명을 여러분 결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렸겠냐 이야기죠. 장관이 내릴 수가 없는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2천명을 누가 내렸겠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시했거나 아니면 최종 결정을 내렸겠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2천명을 결정하지 않는데 옆에 장차관이 2천명을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대부분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법원에 정부는 근거자료를 제출했고 그 근거자료를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회람했고 그럼 그걸 복사도 할 수 있었을 거니까 지금 밤낮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반대 논리를 만들겠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을 겁니다. 2천명. 1천명 대신 그냥 2천명 이렇게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세상 어려워하지 않으면 저장 박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을 그냥 코나에 몰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결정했겠냐 이야기죠. 당장 나올 겁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를 처리한 겁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가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대는 현장조사에서 교육과정과 인프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정원이 10명 미만이 배정됐고 어떤 의대는 총장 면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7, 80명이 배정되기도 했었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렸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모든 게 다 통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한두 달도 안 돼서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덜통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업무처리한 걸 보게 되면 교육 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천 명 정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정책적 판단을 하더라도 근거가 맹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이 곧 나라니까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민감한 주제는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더 여러분들 치밀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대통령은 끈끈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책이 잡힐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책이 잡힐 짓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입니까. 그냥 윤 대통령이 자기 확정에 생긴 숫자지. 10년에 15년 이를 비전문가의 아집과 대통령이 정했다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이게 벌써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오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 근거를 내라고요. 어떻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89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 이게 여러분 지금 민심의 소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과학이나 합리를 앞세워서 국민을 우롱하더니 기껏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보도자료고 성명서 나불행이냐. 한나라의 정부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정책이 엄청난 예산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만드는데 회의록도 없고 보도자료나 갖다 붙여놓고 뭘 뚜벅뚜벅 어디로 갈 건데 당신이 책임지고 수습해라. 67명이 찬성이고 10명이 반대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려워해야 되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것은 합법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근거가 탄탄한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 그 무리한 정책이 나와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정책을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관료들은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권은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2천 명 정원 결정에 대통령이 앞장섰던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좋아하죠. 엑스포를 하는데 왜 본인이 나서가 뭡니까. 내 진두지휘하는 왜 본인이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가 이런 공을 본인이 차지하고 싶으니까 의료개혁 그거 여러분들 본인이 앞장을 왜 써냐 이야기죠. 나중에 돌팔매가 날아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도록 해야지 왜 대통령이 맞느냐 이야기죠. 한 번 실수로 해가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당했으면 앗뜨거 했으면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레벌떡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하다가 매번 흘레벌떡해가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거를. 그래 안 해도 뭡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